이 영상은 어떻게 되요? 이 영상은 어떻게 되요? 이 영상은 어떻게 되요? 진지한 거... 진지한 내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렇게 그거 풀고 그냥 읽으면 돼요 그냥 사연 읽고 그냥 솔직하게 자기 얘기를 하면 될까요? 알겠어 아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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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아흠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한 건가요? A와 B는 아주 친한 절친 사이입니다 같은 회사에 입사해서 같은 기숙사에서 같은 방을 쓰게 되었고 같이 산지 2개월 정도 지났죠 둘 다 스케줄이 비슷해서 주말에 쉽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7시에 B 알람이 갑자기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민한 A는 알람을 듣자마자 1초만에 깼죠 1분 동안 울리는 알람이 멈추고 A는 다시 잠을 들었고 했으나 5분 뒤에 B 알람이 또 다시 오래하고 울리고 시작했습니다 A는 또 깨고 B는 아무렇지 않게 계속 자고 있었어요 A는 몸을 이끌고 일어나서 B에 울리는 알람 또 끄고 다시 못 돌리게 B의 핸드폰을 아예 꺼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자버렸어요 얼마 있다가 B가 일어나는 소리가 갑자기 들려서 다시 일어났죠 B는 허둥지는 교란하게 시끄럽게 준비하더니 빠르게 집을 나갔어요 A는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A는 완전히 일어나서 침대에서 그냥 편하게 유튜브를 보는데 B가 들어오더니 난리 치기 시작했어요 너가 내 핸드폰을 왜 꺼냐고 나 오늘 중요한 자격 시험인데 늦어서 못 봤다고 화가 나고 있었죠 A는 너가 자격 시험인 걸 말을 안 해줬기 때문에 몰랐고 너의 알람이 너무 시끄러워서 너 안 일어나서 핸드폰을 끈 거라고 답을 했죠 B 그러면 나를 깨웠어야지 A 내가 굳이 너를 깨워줄 이유는 없잖아 그럼 네가 내 핸드폰을 마음대로 만질 권리도 없지 아니지 그건 너가 나한테 피해주는 상황이잖아 너 알람으로 내 주말 아침 잠 다 깨워놓고 적반하장 식으로 화내니까 어이가 없다 오늘 너 자격 시험이면 너가 정신 차리고 바로 일어났어야지 왜 네 잘못을 내 탓으로 해 이 툴 중에 누가 잘못한 건가요? A님 뺨을 때리고 싶네 진짜 뺨을 때리고 싶네 와 난 A가 잘못했다고 봐요 둘 다 잘못했는데 더 큰 잘못한 A가 했어요 아 진짜 애매하다 일단은 툴이도 잘못이 있다 저는 이거 한 명이 무조건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은데 같이 사는데 주말이고 아침엔 일찍 일어나는데 B는 A한테 미리 말했어야 돼 같이 살고 있으니까 자기의 삶이니까 호락 받을 필요가 없지 근데 신뢰이 있기도 하고 알려줬다 알려줬어야 된다고 봐요 A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네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정보를 먼저 알아야 돼요 기숙사에요 서로 같이 사는 거예요 여기 같은 방 세고 있잖아요 저도 지금 친구들이랑 같이 사는 상황이거든요 그 알람 소리 때문에 저도 되게 예민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날에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험이 있는 거 몰랐잖아요 그 친구가 그러면은 제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봐야 되는 시험이면은 내가 아침에 일어나야 되고 그럼 알람이 거기서 이렇게 끌면은 그러면 바로 한 번에 일어나야 돼요 근데 저는 근데 시험이 있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해해줄 거 같은데 나는 나중에 만약에 이유 없이 알람을 계속 켜고 시끄럽고 뭐 딴 친구들 부르고 시끄러우면은 좀 화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A라면 제가 그걸 끄지 않고 야 너 알람 울려 빨리 일어나서 꺼 이렇게 해 제 동생이랑 비슷하거든요 지금 이거 제가 동생이랑 그런 경우에 제가 안 끄고 그냥 야 너 알람 시끄러워 꺼 이렇게 하고 B씨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더 커요 저 생각에는 근데 A씨도 일단 계속 일어나고 자고 그런 건 좀 짜증 나겠지만은 거기서 알람을 그냥 핸드폰을 그냥 꺼버린 거는 그것도 오히려 없어요 그거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그 친구도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그 친구를 깨워야 돼요 아니면 자기 제 핸드폰으로 알람 하나씩 더 올린지 근데 내가 다른 사람 핸드폰을 여기서 꺼버리는 거는 그거는 당연하지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핸드폰을 꺾었으면 얘기를 해야 돼요 무조건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면 만질 그런 자리가 없어요 아니면 권한이 없어요 내가 이 사람인 알람 때문에 짜증 났으니 안겨준 거는 복수한다는 심상이랑 똑같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말했잖아 아니지 내가 너 깨워줄 내가... 왜? 그럼 핸드폰 만지지 말라는 것도 솔직히 사실이야 내가 피해받으니까 해도 돼? 아니지 내가 피해받았으니까 너 깨워주고 한참 혼내도 되지 남의 물건 아무리 같이 살아도 만진 건 아니라고 봐요 그게 사생활 치매랑 똑같죠 시끄러워서 일어나게 했으면은 그거 사생활 치면은 아니죠 그냥 각자 뭔가 이거는 양보를 조금씩 했었어야 됐어요 그냥 안 들리는 친구는 이거를 자기가 어떻게 해서더라도 중요한 시험이라면 그 친구한테도 알리고 그래서 자기 전에 야 내일 시험이니까 혹시 나 못 이러면 깨워줘라 이렇게 했어야 됐고 그 친구는 이 알람이 시끄러우니까 야 너 알람 울린다 알람 좀 꺼 이렇게 화를 내던지 아니면 짜증을 내던지 그러면 그 친구는 일어나기도 하고 사과도 했을 테니까 남의 물건을 만지고 얘기를 안 하고 알람이 울리고 있잖아 근데 가끔은 여러 번 이렇게 알람을 늦게까지 공부하실 수도 있지 늦게까지 공부를 해 그건 상관없이 일단 알람이 울리고 있잖아 나한테는 피해가 있잖아 내가 자고 싶은데 너의 알람이 계속 울려 자고 싶잖아요 응 그러면 얘기를 하던가 일어나 얘기를 하던가 이거는 서로의 같이 사는 그런 저도 기숙사에 살아서 아는데 이거는 혼자 그렇게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혼자 살아야 돼요 거기에 기숙사 들어가는 순간에 자기의 자유를 그리고 좋아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버려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A가 둘 다 B는 A가 갖춰서야 되고 A는 잘 못했어 내 정답 B가 B가 맞았다 아 B가 B의 태도는 맞지 않지만 근데 저는 B쪽이 더 A쪽이 더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A님 뺨을 때리겠습니다 나는 완전 A 입장이야 아 A 입장이야? 아 난 완전 A 입장이야 근데 속속력이 있어 속속력이 있어